수요일의 말씀은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또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 밖에 나가는 게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고 엄마들은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만들어서 아이를 먹여야 되는데 그 얼마 어려운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참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음식을 하루에 세 번을 만들어 누구를 먹여야 된다는 그 부담감 모르시죠? 24시간 아이들과 계속 자면서 깨면서 잘 때까지 이걸 집에서 커리 해줘야 되는 그 어려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다민족위원회는요 항상 밤 사역을 많이 해야 돼요 근로자들이 끝나면 밤이잖아요 오면 밤에 사역을 해야 되고 또 토요일, 주말 이때 사역을 많이 해야 돼요 이때 사역을 하는데 제가 또 계속 우리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막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운전하고 쭉 가다가 현장 가다가 집사님 다 얘 셋, 넷 다 이러지 못해 끝나고 가면 뭐 가족들하고 좀 와이프를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불러내니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그 집의 분위기 괜찮으세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듣고 저도 안 좋습니다 같이 그냥 분위기 안 좋죠 왜냐? 계속 나가니까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부분으로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현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크다고 해서 넘어지고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어떤 현실이 와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내 영혼을 살리는 고백이 내 입술에 있어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입 속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믿음의 고백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증거 있는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떤 현실도 이겨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고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그 부분에 완벽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세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진 보아의 완벽한 축복을 매일매일 조금씩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천국 가면 뭐하냐고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천국 가면 뭐해? 천국?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내는 거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영원이라는 시간도 모자나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찾아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뭐 만족합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부족하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와이프랑 살면서 애가 셋이죠 이게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했어요 숫자를 계산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집을 당장 살아야 되니까 렌트비가 뭐 1700, 700불 뭐 180, 185억 원 이거 되겠죠 뭐 이러니 월급 뭐 뻔하잖아요 전사 월급 뭐 얼마이세요 거기서 차 나오랴 전화기 내랴 전기세 내랴 하고는 없어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여기까지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미국은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미국이 어느 정도 스케일이 다르냐 복권 있잖아요 복권 복권 한 번 하면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있는데 한때는 9천억 9천억 당첨되면 당첨이 스케일이 다죠 9천억입니다 저도 한 번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다 넣고 있다가 와이프 몰래 돈을 계산하면서 요즘 하나 주세요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그 발표가 이제 3일 후에 발표가 되는데 그 번호 하나 산 거예요 뭐 이불을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아 24가 되더라고요 24가 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아 혹시라도 아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다 되면 이거 뭐 교회는 교회고 뭐 진짜 화끈하게 제가 9천억인데 뭐 뭘 못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따 와이프한테 슬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엄마 자기 가슴이 떨린데 참 희한한 친구 아니 무슨 복권을 샀다고 당첨될 것처럼 자기 가슴이 떨린데 그리고 이제 딱 시간을 지나서 번호가 나왔습니다 당첨됐겠을까요 제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예원께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 주셨는데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래요 말이야 참 내가 복권이 뭐라고 이거 돈 조금 얻는 게 뭐라고 아니 하나님이 날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 하나로 막 마음이 떨려요 참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복권 붙잡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만족했더라면 그쵸? 내가 이 복권에 당한 그 마음 담은 것처럼 정말 복음 붙잡았다라면 그 마음을 닫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닫고 현장에 가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만족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 하나로 만족하셔야 돼요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어려워서 만족이 없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누군데 그리스도를 알게 돼가지고 이 복음은 구원을 받고 이 복음 대열에 서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입술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복음 몰랐다라면 이거 주세요 아이고 힘들 이랬을 텐데 어떻게 이 세계의 복음화를 말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과 교회와 발맞춰서 세계의 복음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 한 분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어떤 현실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닥쳐도 아 그래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영적 상태를 딱 갖추고 있으면요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로의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연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살리는 비밀자 그러면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가 누리는 세 가지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잠깐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못 가요?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하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거는 안질뱅이 나타나면서 태어나면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삶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안질뱅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요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나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 엄마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무너뜨리는 그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태어난 영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해서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좀 잘 풀렸으면 저것만 좀 잘 됐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이랬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은 뭐랍니까? 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열두 가지 문제 각인뿔이 체질 된 그 삶 속에 태어나가지고 답이 없는 인생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수를 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는 그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제가 저희도 말했지만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이민 가서 그 어려운 이민사에서 부모님들은 이혼하시고 또 아버지 재혼하시고 그런 어려운 배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재혼하신 우리 새 어머니를 향한 제 마음이 삐딱 삐딱했어요 살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 맨날 집 밖에 있었고요 막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달아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제가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보이냐면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상처를 받을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야 우리 아버지 불쌍한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 정말 불쌍하구나 야 우리 새 엄마 정말 불쌍하구나 막 너무 그냥 다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은 없어가지고 그 힘든 현실 속에서 답 없이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영적 사실을 보고 나니까요 상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발판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발판 발판하는데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 보면요 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사실을 보고 보는데 발판이 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한 번 저녁 식사를 제가 대접하겠다고 아버지와 새 엄마한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진신되는 대로 사과를 했어요 새 엄마한테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보고 말고 제가 치유받고 보니까 정말 죄송하네 하면서 사과를 하니까 드라마에 한 장면 눈물 받아 쫙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한 번 쫙 나왔는데 또 이거 이 메시지를 우리 또 친어머니 우리 친어머니 메시지 듣고 아마 불신자이신데 제가 메시지를 다 듣더라고요 아마 전화 올 거예요 또 네가 내 거기서 이상한 소리 한다 뭐 이렇게 전화 오실 거예요 그런 어머니도 저는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제가 하면 뭡니까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못할 현장이 없습니다 왜 상처가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안 봐서 그래요 왜 나한테 부담이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안 봐서 그래요 오늘 이 현장 베드라 요원이 갔을 때 뭘 봤습니까 바로 그 영적 사실을 본 것입니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봐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답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러죠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습니다 메고 오니 들고 와주는 거예요 들고 와가지고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시간에 헌신을 하는 거죠 나 배고프고 나 못 내기니까 날 도와줘 해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육신적인 답만 찾고 육신적인 행위만 계속하는 것이죠 당장 경제적인 문제 배고픔 문제는 해결되겠죠 하지만 그 마음 깊이 있는 영혼 속에 갈급한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핑계가 다 없어져요 아이고 내가 힘든데 내가 어쩐데 내 상황이 있는데 그 핑계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응답을 벌써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거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나 이거 없고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답을 알아야지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안질병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늘 구걸했습니다 구걸하면서 정말 자리도 잘 골랐어요 현장 분석을 철저히 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장사했더라면 잘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보세요 그때 당시 라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를 각인시켰는데 첫 번째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요 두 번째가 예배의 중요성을 각인시킵니다 세 번째는 친절함과 이런 자선활동 꼭 하라고 각인을 시켜요 그러니 생각 없어요 그런 걸로 각인된 유대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각인 자선 행동을 활동을 해야 돼요 딱 하니 앉아있네 아이고 줄 수밖에 없지 줄 수밖에 없죠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정확히 알고 현장 분석하고 앉은 병이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제가 이 좀 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다민족 사회가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우리가 다민족 예배부가 여선 예배부가 있고요 뛰어난 우리 정말 헌신하는 목사님들 정수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세요 유난 생각하시는 근데 왜 숫자적인 부분에서 어려울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민족들은요 여러분들처럼 여기 안 눌러 살아요 1년 최대한 짧으면 1년 안에 딴 줄 가요 2, 3년이면 자기나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이게 로테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뭐 작년에 모리스 성교사님 오셨잖아요 1년 제가 맡고 모리스 성교사님 가시고 제가 맡고 모리스 성교사님 오셨는데 1년 후에 잠깐 왔는데 보면서 놀란 거예요 뭐 보고 놀랐냐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다 새로운 다민족들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민족 사회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거 나눠주고 한 명씩 어떻게 건져 보려고 하는데 2단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벌써 시스템 다 갖춰가지고 그냥 오면 벌써 무더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부터 유니월드 일을 도와주게 됐는데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긴급구호 키트 이거 사업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1,300개 키트를 준비해가지고 대상자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 누구 도와주고 싶은데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됐어요 가세요 이래요 문도 안 열어줘요 아 유니월드라는 NGO 단체인데요 우리가 다민족들을 위해서 이런 군국 고키들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좀 연결해주면 고맙겠네요 라고 전화 한번 때리니까 그냥 쫙 연결해주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연결 받은 게 미얀마 난민들 연결 받았어요 당장 60명 방글라드시 줌버 사람들 120명 카렛 민족 100명 그냥 다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언약 붙잡고 이제 막 벌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멘 이렇게 들어가고 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 만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엔젤들 정말 많아요 가가지고 도와주고 뭐 물품 주고 다 엄청 많아요 굿네이버스 뭐 세이브드 칠든 뭐 국제적인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추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못해요? 영적인 사실만 못 봅니다 영적인 답만 못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유니월도 있습니다 아멘 자 후원 그쪽으로 하세요 아멘 광고를 좀 이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주니까 그 미얀마 리더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사역하고 싶다고 당장 그럼 그렇다 우리 같이 손잡고 내가 복음 알려주고 우리 사역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보자 같이 계속 사역할 겁니다 한 영혼에게 답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할 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상처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안진배경에 답을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이 사실을 안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응답으로 어마어마한 연결성의 응답들이 계속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눈을 뜹시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영적 사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왔는데요 성전은 아무나 가는 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가는 현장이었습니다 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시간은 지금 시간을 따지면 오후 3시이고요 그때는요 하루에 두 번 들여지는 번제가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두 번 오후 3시 때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에요 가장 많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시간인데 똑같은 곳을 가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현장이요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 저는 맨날 똑같은 일과 한대요 사몬을 하라고 하니까 매일 똑같아요 일 같다고 틀린 게 없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몬을 하기 힘들다고 전도 현장 찾기 힘들다고 맨날 똑같은 일상이라고 맨날 똑같은 일상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누가 영접해야 돼 큰 일이 터져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는데 이야 이 현장에 말씀이 성취됐네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이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힘든 현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상처가 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정말 어렵다고 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바로 그 현장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죠? 말씀의 현장에 성취된 말씀을 받으러 예배를 오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것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매일매일 하루가 설렌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 시간이 기다리는 기대가 되는 설렘이 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되게 설렜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을 쓸 수 있는 현장이다 아직도 떨려요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떨리는 건 안 없어져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현장이다 이거는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면 다른 현장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나의 가족은 또 다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터의 현장이고 다른 학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은혜받고 가는 그 현장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무슨 현장입니까? 나만의 유일한 현장이에요 유일한 현장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현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그 시간에 이 안진뱅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는 그 현장이 있는데요 베드로 요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죠 수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만이 참된 복음을 설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현장 많이 안 가져보셨습니까? 복음 전해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서 길가에서 대학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해보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마음 편하게 시원하게 전해 나한테 말해서는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원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한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팀하고 해서 김포 현장을 갔습니다 김포 현장 가서 캠프를 하는데 그냥 뭐 아는 짓상 여기 아던데 한번 가볼까요? 이러시는 제가 만약에 혼자 갔더라면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 막 얼음침이 하고 이게 가게 같지도 않은 문이 있더라고요 가게래 그게 가게인데 이게 무슨 사인도 없고 이게 뭐 나크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거 퉁퉁 잠겼어 퉁퉁 안 와 갑시다 갈렸는데 누가 툭 문을 열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어떤 필리핀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96년도부터 이주 여성으로 와가지고 25년을 양촌 후배에서만 살았대요 역사가 대단해 또 이분이 우리가 작년에 농구 캠프여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매년마다 농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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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그거 담당한 사람이래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다음에 우리 많은 여자들 삼들 와가지고 한번 식사하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잡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기 손자 한 살 반 된 아이가 눈에 암이 걸려가지고 맨날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을 가면서 막 그런 아픔들을 막 쭉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랑 갔던 그날 갔던 두 사역자가 암 환자였어요 암에서 치유받은 분들이에요 둘 다 증인들이에요 산 증인들이에요 유투부도 암 걸린 분들이었는데 치유받았다 이분 눈이 없지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알고 보니까 캐톨릭 신자네 당연히 복음 없죠 구원의 확신 없죠 종교적인 사람 살죠 복음 전하고 눈물 근성으로 영접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30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그 누구 한 명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었어 이 사람한테 그쵸?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한다고 만난 사람이 다민족 사역하는 목사예요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 나만의 유일한 현장을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현장 그 어렵다고 하는 말하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현장이에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면 다른 현장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될 현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현장입니다 아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것을 가고 자 살릴 비밀을 가진 자는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6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성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가진 자가 유일한 답을 아는 자가 유일한 현장에 들어갈 때 오는 증거가 바로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그런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장에 너무나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이 치유의 응답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 모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영혼이 갈급해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자가 올 그 발걸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복음 모로 불신자로 방탄함을 살 때 제 마음속에 그렇군요 이 답 가진 사 없나 누가 진짜 내 인생에 답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나라고 막 찾아다녔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야 복음이 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많은 죽어가는 청소년들 많은 죽어가는 담임족들 살리라고 준비를 시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나를 준비하셨구나 복음으로 답 가진다는 치유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이 영혼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안진병에게 뭐라 그럴까 원문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바로 그 이름 모든 사단에 꺾으신 바로 그 이름 하늘과 보좌의 축복을 연결시키는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까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거든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 그 기도로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아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갈지어다 아멘 현장에 얻은 모든 흑아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갈지어다 아멘 한 번 그 이름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영적인 치유가 비로소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온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또 무슨 축복을 주느냐 하면 생각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 치유 이 사람은 이 안제병은요 아직도 자기 현실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먼저 다 간 게 아니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성전으로 근데 부른 거예요 저기요 부른 거예요 구걸 했다고 그러잖아요 불렀어요 부르고 나니까 그래서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쳐다봐라 그래서 바라보고 늘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에페호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신줄 놓치지 마라 우리가 이러잖아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라 이제 그럴 때 쓰는 단어인데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왜요?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집중하면 뭔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아 하고 초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완전히 틀을 깨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답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 그건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답 그게 답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치유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하는 우리만의 응답의 길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생각치유예요 나의 생각치유는 뭐겠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 답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걸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에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에 연결시켜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답 중에 답인 것입니다 아멘 생각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 안주병은요 그 언약을 붙잡고 생각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치유를 받고요 육신적인 치유를 받고요 생각의 치유를 받으니까 이제는 비로소 삶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치유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 올바르게 사는 것 그렇죠? 우리가 생각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치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치유는요 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았죠 왜요? 말씀으로요 생각을 치유받았으나 보직, 복음 하나으로 치유받았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에 되는 것입니다 이 안주병에는요 치유받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요 레위기 21장 17절, 20절, 20절을 보면요 육체에 흠 있는 자 특히 다리를 저는 자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 여겼기 때문에 제사, 이런 번제들인 장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 보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평생 그 아름다운 미문 그게 고린도에서 나오는 특별한 보석으로만 만든 문이거든요 엄청 비싼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금과 은보다 비싼 그 문을 보라면서 금과 은만 원하고 살던 그 육신적인 삶이 치유를 받고 복음만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서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뻤는지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육신적인 삶을 살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떤 걸로요? 다리를 걸을 수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복음 하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증인이 되지 마세요 아, 일이 잘 돼서 내가 큰 응답을 받아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번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그런 사람은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함부로 만족하다로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 함부로 만족하다로 느끼는 사람인데요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온 몸과 영혼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표출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 함부로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와의 삶의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 그 현장이 바로 말씀이 성취될 현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현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 현장에 꼽아두셨어요 왜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 되라고 여러분 통해서 하늘나라의 축복과 능력이 그 땅이 임하라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성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나가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성교사입니다 답 나오죠? 매일매일 하세요 내가 이 현장을 살릴 성교사다 내가 우리 가정을 보고만 할 성교사다 내가 이 일터를 보고만 할 성교사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꾸는 것 우리를 치유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걱정과 근심에 잡히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노바리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해결사라는 단어 있죠 해결사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탁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와이프가 저보고 아 뭘 샀대 자기가 저보고 가져오래요 뭘 샀냐? 2층 침대를 샀대요 그걸 왜 샀냐? 저보고 가서 가져오래요 그래가 가가지고 이거 분리해서 차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그 분리하는 집에 가서 막 하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우리 와이프랑 통화하면서 그랬대요 아니 이 기사주씨 너무 잘한다면서 너무 일을 열심히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만원 깎아드릴게요 커피사들이라고 좀 주세요 그랬더라고 그러더라고 해결사 어떤 모든 문제 해결 문제가 터졌습니까? 누가 생각나 해결사 근데 복음 전할 때 부르세요 그럴 때만 부르세요 뭐 어떻게 무슨 조립해달라고 부르지 마세요 해결사 전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요 전세계 학자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포럼을 합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 자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 이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절대 답이 없는 이걸 잘라? 이걸 갈아? 이걸 어떻게 해? 그가 지나가던 목사님이 한마디 툭 던지는 아니 그거 우리 전도사 시키면 된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전도사들에게는요 노가 없습니다 전도사 이거 해 그면요 네 해야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해야 돼요 해결사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노바리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고 보금 안전하면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 그 해결사로서 하나님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해결사 그렇다 내가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들어간다 나는 선교사다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가진 자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네